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설레고 떨려가지고 참을 못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 팀입니다. 펭하 펭하 알겠습니다. 혹시 저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려고요. 손님들 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춤을 한 번 연습해봤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 아시나요? ś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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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뮤직비디오 이 방법 다 같이 해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oh oh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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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웃음 저 자네인가요?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 그릇에 제가 그쪽은 소원 하나 있거든요? 알겠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한번 같이 쳐주면 안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 부분 좋아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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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오케이. 그럼 같이 해볼까요? 그럼 한 번 더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수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충족 추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한국의 교대 멤버는 постes 해주세요! 바로 한국의 지금 시작하는 거기서 우리 축하하기에 박수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이크가 17장 고등학스 권리 스케팅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생활이 첫 명 이 시간을